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pectral Representation theorem에 의해서 시계열 표시를 할 때 도출되는 그 시계열과 Spectral Representation의 계수간에 유용한 관계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Xt 라는 시계열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할 수가 있었냐면 Spectral Representation theorem에 의하면 X라는 시계열은 분명히 X라는 값, 예를 들면 주식, 물건 가격 이런 것들이 시간이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어떤 웨이브가 합쳐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Spectral Representation theorem의 관점이고, Spectral Representation theorem의 의미는 어떤 스테이셔널이 한 시계열이기만 하면 그것을 항상 sin과 cos의 적절한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Spectral Representation theorem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0이라는 시점에서 t로 쭉 갔을 때 어떤 시계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시계열은 지금 이것을 t의 함수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Spectral Representation은 이것이 여러 개의 웨이브가 뭐 이런 웨이브, 이런 웨이브, 프리퀀시가 다른 웨이브 여러 개가 섞여서 합석이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Spectral Representation이 되겠습니다. 자, Proposition 6-2-a-2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시계열 xd가 주어졌을 때 그것의 Variance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Spectral Representation에서 cos과 sin 앞에 있는 이 개수 두 개를 곱해서 모든 웨이브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한 것과 같다는 것이 Proposition입니다. 다시, 우리는 Variance를 시계열을 알게 되면 그 시계열에 각각의 데이터와 평균 값을 빼서 평균을 내서 Variance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Spectral Representation으로 나타내게 되면 그 Variance는 똑같이 sin과 cos의 웨이브 들이 합성된다고 Representation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을 제곱해서 각각 더와 더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 Proposition이 되겠습니다.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약에 x라는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x라는 데이터가 오늘의 가격인데, 예를 들면 오늘의 날씨, 오늘의 주가, 오늘의 습도 등등을 해서 이것만큼을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적절한 개수들, 베타1에서 쭉 나가서 그것들을 곱해서 오늘의 예를 들면 주가를 관측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즉, 하나의 Scala 값 xt를 도출하기 위해서 yt라는 Observation Vector와 Coefficient Vector B가 필요하겠습니다. 잔차가 있고요. 우리가 기존 Plane OLS에서는 이 베타라는 Coefficient를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x라는 값과 y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것을 B를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것이 잔차를 최소화시킨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잔차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실제 간식값과 우리가 예측한 값의 차이죠. 그러면 이 제곱을 안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니까 이게 A의 제곱 부분, 이게 B의 제곱 부분, 이게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B라는 Coefficient는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넘기고 그 다음에 여기도 B가 계속 연두색, 하늘색 나오니까 같은 방식으로 연두색과 하늘색을 이렇게 대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같은 매트릭스가 돼서 날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것과 이것이 지금 같은 모양이고 다만 여기는 마이너스 2개, 여기는 플러스 1개만 있게 되어서 2X의 제곱 나오고 이게 마이너스 2개, 여기 플러스 1개니까 마이너스 1개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멀티베이러스 리그레이션을 해서 그 잔차의 제곱을 expectation 하게 되면 실제 간직한 값을 제곱한 것의 expectation에다가 그 다음에 실제 간직한 값의 제곱의 expectation, 그 다음에 빼주는데 expectation x 실제 간직한 값과 그 다음에 observation vector 그 다음에 observation vector 두 번 더 곱하고 그 다음에 observation vector의 실제 간직한 값과 이렇게 되면 된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 결론, sample sum에 대해서 잘 알려진 fact를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c개월에서 평균 값을 빼게 되면 그것을 제곱을 안으로 넣어주면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각각 분리해서 써게 되면 이것은 그냥 나오고 이것은 지금 상수니까 상수가 t의 만큼 있을 것이고 minus 2의 상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t를 위에 한 번, 아래 한 번 곱해주게 되면 지금 이 하늘색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런데 이것은 estimate이기 때문에 minus 2t의 μ의 제곱이 돼서 simply 이것을 바꿔 쓰게 되면 그냥 x의 제곱 그대로 나오고 뒤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하는데 t만큼만 곱해주면 된다. 이 두 가지 fact를 우리가 증명하는데 프로포지션 증명하는데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coefficient를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의 상질만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x라는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yt라는 observation vector에다가 coefficient를 곱한 다음에 잔차를 거했을 경우에 이 베타를 우리가 추정하게 된 것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b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 observation vector 두 번 곱해서 inverse 취하고 observation vector에다가 실제 관직지를 곱해서 세팅을 한다면 잔차가 최소화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과거 동영상에서 6-2-a7에 의하면 observation vector를 두 번 곱해서 전부 더하면 이런 매트릭스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simply 보시면 t, 0, 0, 0, 0, 0, t 여기 전부 다 0, 그 다음에 여기가 전부 다 t분의 2, 다 t분의 2입니다. 여기도 뒤로 다 t분의 2, 여기도 다 t분의 2, 여기 전부 다 t분의 2입니다. 자, 이렇게 된 매트릭스가 된 이 매트릭스에다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observation vector에다가 실제 관직지를 곱한 것을 전부 다 더한 이것 값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구한 연두색 매트릭스에다가 beta coefficient vector를 곱한 것과 같다는 것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이것을 inverse를 해서 이쪽으로 넘기면 되니까 그 공식을 나중에 proposition 증명하는데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잔차의 제곱은 우리가 아까 배운 거에 의하면 잔차의 제곱의 expectation은 잔차의 제곱의 expectation은 실제 관측지 벡터, 그 다음에 관측지 벡터, 그 다음에 이것을 곱하기 expectation 관측지 벡터의 실제 관측지 이렇게 써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이 지금 expectation은 population 하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걸 sample 버전으로 바꿔보면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그것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t개의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cos이 여러 개가 있을 것이고 sin이 여러 개가 있을 것인데 그 각각의 coefficient들을 구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이 알파들 여기 뒤에 있는 베타들을 각각 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t개의 sample 데이터와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파라미터 estimator와 파라미터 값이 같기 때문에 exact identification이 돼서 잔차의 합은 0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과 이것을 뺀 게 0이 되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 방식을 정리를 하시게 되면 실제 관측한 데이터의 제곱을 해서 전부 다 더한 것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위에서 보시게 되면 y랑 x를 곱한 것 y라는 observation vector와 실제 관측지를 더한 것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고 이 뒤에 부분도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데 인벌스 관계이기 때문에 즉, 어떤 observation을 제곱을 해서 시계열에 제곱을 해서 전부 다 더하게 되면 coefficient vector와 그 앞뒤로 놓고 그 중간을 이런 매트릭스로 채우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매트릭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을 실제 계산하는 것이고 이 b라는 vector는 coefficient들을 전부 다 모아 놓은 거죠. 우리가 estimate 하고 그러지 않은 parameter들을 전부 다 해 놓은 거니까 상수항 그 다음에 cos에 붙어있는 개수들 sin에 붙어있는 개수들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은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매트릭스 계산만 하게 되면 이것과 이것을 쭉 더해서 여기다 쓰게 되죠. 그러면 앞에 첫 번째 것만 값이고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lpha1과 여기 있는 것을 쭉 더하게 되고 여기 있는 alpha1부터 여기 있는 것을 전부 다 해서 이것과 쭉 더하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것을 날아가고 그 다음에 alpha1부터 j까지 beta1부터 j까지 전부 다 더한 건데 개수가 t분의 2가 붙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를 해서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해서 여기 앞에 달려 있는 이것들은 전부 다 똑같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이렇게 곱하면 그 계산을 실제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mu의 제곱에 t 지금 이것과 이것을 곱해서 이게 나오는 거고 이것과 이것을 곱해서 나오게 되는데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값들이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맨 앞에 이걸 깔아 놓고 그 다음에 alpha의 제곱부터 alpha의 j 베타의 1부터 베타의 죄송합니다. 여기 j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여기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alpha의 제곱 alpha 플러스 베타의 여기도 alpha 플러스 베타의 베타니까 이거 두 개를 제곱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제 관직값 값을 제곱한 것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즉, 중간 정리하면 실제 관직값 값을 제곱을 해서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샘플 평균에다가 샘플 수를 더한 다음에 우리가 스펙트럴 리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의 그 코사인의 개수들 사인의 개수를 전부 다 제곱한 다음에 더하면 된다 라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alpha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alpha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요 알파들이 전부 다 뭔가요? 요게 코사인이고 그 다음에 요게 사인의 함수들입니다. 그런데 사인과 코사인은 올소노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0이기 때문에 크로스 텀들이 전부 다 없어지니까 두 개를 합해서 제곱을 하나 각각을 제곱을 해서 더하나 크로스 텀들이 0이 되니까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과거에 우리가 준비해 놨던 지금 요 관계에 따지면 실제 옵저베이션 제곱에서 샘플 수 만큼에서 샘플 평균을 제곱하고 뺀 것은 요렇게 샘플 옵저베이션 각각에서 샘플 평균을 빼서 제곱한 것과 같다 라는 것이니까 그 관계를 활용하시면 여기서 요 두 개를 빼게 되면 요 두 개만 빼시게 되면 이것은 그냥 심플리 각각의 옵저베이션에서 샘플 평균을 빼서 제곱한 것과 똑같고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보시게 되면 요것이 바로 시계열의 배런스가 됩니다. 그래서 시계열의 배런스는 뭐다? 2분의 1인데 이 시계열 Xt를 스펙트럴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나타냈을 때 코사인에 나와있는 개수들의 각각의 제곱 사인의 개수들의 각각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다. 즉 이것은 뭡니까? 시계열을 t의 함수로 봤을 때 이 배런스가 스펙트럴 리프레젠테이션에서 나타났을 때 그 개수와의 관계가 이렇게 정립된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프로포지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증명할 관계는 제가 어떤 시계열이 있을 때 그 시계열의 샘플 스펙트럼은 샘플 피리오드그램은 샘플의 코비란스들을 각각 전부 다 더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상수를 곱해서 더하고 그게 X라는 프로세스에 대한 샘플 피리오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X에 T라는 프로세스를 스펙트럴 리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코사인 함수들과 그 다음에 사인 함수들을 적절히 섞어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포지션 6-2-A-3의 포인트는 스펙트럴 리프레젠테이션 Theorem에 의해서 도출되는 이 코에피션트들과 샘플 피리오드그램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써 우리가 스펙트럴 리프레젠테이션 Theorem에 의해서 스펙트럴 리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렇게 되면 샘플 피리오드그램과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프로포지션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코사인을 전부다 특정한 웨이브에 의해서 전부다 더하면 그것은 사인을 특정한 웨이브에 전부 더한 것과 같이 0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X에다가 X'라는 상수를 뺀 다음에 코사인을 해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X에 바에다가 코사인에 특정한 웨이브를 하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만약에 사인이나 웨이브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베탑에 되겠고 여기 말씀드리는 이 사인에 붙어있는 코입션트가 되겠고 그것은 여기서 X에다가 X'를 빼서 사인을 곱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 6-2-A-24 가 되겠습니다. 샘플 피로드그램은 2파이로 나누는데 샘플 코배란스들에다가 2, 이 이만큼 곱해서 2파이를 나누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샘플 코배란스에다가 2, 2, 2, 2, 3, 이만큼을 곱하면서 전부 다 더하면 2파이븐의 샘플피리오드그램이 되겠습니다. 스펙트럴 리프레젠테이션에 의해서 시결 xt를 사인과 코사인의 함수로 다시 나타냈을 경우에 코사인 앞에 붙어있는 알파 계수와 사인 앞에 붙어있는 베타 계수들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것을 복소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라는 계수는 우리가 직전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코사인 웨이브를 전부 다 더하는데 x에서 x평균을 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베타라는 것은 똑같이 코사인만 사인으로 바꿔서 빼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하늘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이 회색 부분만 보시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값이라는 것은 어떤 값을 더하는데 더하는 건 일단 무시하고 코사인에다가 i의 사인을 더해서 어떤 값 세타가 나와서 전부 다 더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표시를 하게 되면 2의 i의 세타가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회색 부분을 x에 x바를 전부 다 곱하는데 그 뒤에다가 sin, cos을 exponential로 오일러 아이덴티를 활용을 해서 바꿔놓을 수 있고 뒤에 회색 부분도 마찬가지로 바꿔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t개만큼을 쭉 더하는데 예를 들면 x의 0에다가 x의 바를 뺀 다음에 2의 i, w의 t에다가 여기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의 1 빼기 여기 1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0이 되고 x의 1의 x의 제곱의 2의 i, w의 1.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x의 1 빼기 x의 0의 2의 어떻게 되고 쭉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은 지금 이렇게 생긴 것들인데 x의 1 관련된 것, x의 2 관련된 것 쭉 나올 것이고 이것도 x의 1 관련된 것, x의 2 관련된 것 쭉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크로스톰들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것과 이렇게 한번 곱해야 되고 이것과 이렇게 한번 곱해야 되고 등등등 계속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쭉 보면 여기서 나오는 t라는 숫자랑 여기서 나오는 k라는 숫자랑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x의 t에서 x'을 뺀 것에 제곱이 되고 그렇게 되면 베리언스인데 그게 t개만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회색 부분에서 곱하려고 하는 게 이만큼 있고 그러면 그 크로스톤들 중에서 한 개만큼씩 차이 나는 게 있을 거예요. 레그가 하나만큼 차이나는 거. 예를 들면 t가 만약에 100이면 k가 만약에 99인 게 있을 것이고 t가 101이면 k가 100인 게 있을 겁니다. 레그가 하나씩 차이나는 것들이 t-1의 만큼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 곱해서 더하게 되면 이렇게 텀이 생기게 되고 여기 exponential이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1만큼 차이가 나는 거. 예를 들면 지금 플러스 1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마이너스 1만큼 차이가 나는 거. 여기서는 이만큼이 플러스 1만큼 차이가 나는 거. 그렇게 되면 플러스 1만큼 차이 나는 거 마이너스 1만큼 차이 나는 거. 두 개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k랑 t랑 플러스 2만큼 차이가 나는 거 마이너스 2만큼 차이가 나는 거. 쭉쭉쭉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t 개씩만큼 나오고 첫 번 자기 자신의 배리언스. 그 다음에 첫 번째 레그가 하나인 거. 그 다음에 레그가 뒤로 하나인 거.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레그가 계속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뒤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레그가 플러스 뒤로 나오는 거. 전부 다 ttt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샘플 코밸리언스 들을 전부 다 더하는데 그것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스테이션의 프로세서랑 똑같으니까 반만 더하게 되고 그러면 두 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샘플 코밸리언스 들을 전부 다 더하는데 t 개의 만큼이 앞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e의 i의 w의 k를 전부 다 더하게 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t 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더하게 되니까 이 부분이 t만큼을 곱한 샘플 페이리오더그램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여기에 t가 이렇게 하나씩 나눠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2파이가 없어지니까 2파이 곱해지고 그렇게 돼서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샘플 페이리오더그램을 2파이가 없으니까 2파이만큼을 곱해주고 나오는 샘플 페이리오더그램이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4분의 t의 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프로포지션과 같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즉 샘플 페이리오더그램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xt라는 것을 sin과 cos의 적절한 조합으로 나오게 됐을 경우에 그 앞에 있는 계수 알파와 베타들을 추적을 해낸다고 하면 그 계수들, 스펙트럼 리프리젠테이션에서의 그 계수들과 샘플 페이리오더그램과의 관계는 식 6-2-a-23과 같음을 현재까지 증명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